오늘도 쿠스피가 속폭 더 올라주면서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누구 하나 시원하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시원하게 언급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애매하게 반년째 시간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시장도 보합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보합권을 예상해 주셨는데 예상 밴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30에서 3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지수밴드 3220선에서 3300선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